나라의 김치 진짜 많으시죠? 나라의 김치 나라의 김치 너무 달리겄죠? 고구마 좀 먹을까요? 라면 안 먹을래? 라면 먹어야지 먹어야지, 푸식해야지 형, 괜찮아요? 응? 배 안 불러요? 왜? 형, 우리 이거 많았는데? 양심적으로 딱 하나만 끓이자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를 끓이자고?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당 반 개씩 먹자고? 알았어 형, 밥도 지금 하나 다 먹었잖아 어? 드라마 못 들어가요, 형 그러다 아, 잠깐만 일단 이거 쓰고 올게 소원인데 우리 기한이가 반할 만하다 아니, 반하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하네요 저기 뭐야? 라멘 뭐하는 짓이야 이게? 찬물을 끓었는데 네? 또 안 된다 뚜껑 잠깐만 좀 열어줘 다 발랐어, 형님? 우와, 대박 아, 그러니까 찬물에 처음부터 다 넣어버린 거야? 응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 손도 이렇게 끓이죠? 잘 맞다, 두 분이 잘 맞네 잘 맞네 야,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텐트 했을 때 잘못 꽂았을 때 왜 여기다 이거 꽂았어, 이건 아, 너도 처음엔 여기다 꽂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진짜 안 싸우고 잘 논다 찬물아, 저렇게 먹어봐요 형, 맛있어요 저거 아이고, 끓으면 똑같이 뭐 아이고, 잘 맞네 형, 라면 다 이제 끓었는데요? 먹자, 먹자, 먹자 꼬들꼬들한가? 아, 배고프다 안 지은 건데? 안 지은 거예요? 어, 김치랑 너무 딱 맞아 딱 맞아 약간 너 라면 약간 지금 약간 천재 느낌이야 진짜 맛있어 또 띄워준다 또 띄워준다 다음에 또 끓여줄게, 형이 다음에 또 끓여줄게, 형이 다음에 또 끓여줄게, 형이 아, 너 라면 진짜 작네 심쿵? 라면에 물부터, 물부터 팡 몇 년이 어디 있어? 이렇게 잘해 근데 성훈이 형은 다정당함 하더라고요 되게 중고등학생이었으면 되게 따를 것 같은 형 뭔가 멋있더라고 우와 기가 막힌다 아니, 어떻게 해 해가 있을 때부터 없을 때까지 계속 먹냐 나 라면 먹고 싶어 어떡해 킹크랩이 되면 약간 또 어떡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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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